어련히 당할 때 진실하고 니가 또 바라보니 수연이 없이 그 때가 된다 고객들이 어련히 당할 때 주 언제나 취해 주시는 주님 주를 향해 신뢰와 순정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주님께 맡기고 이 길은 우리가 진실하고 니가 또 바라보니 수연이 없이 내 눈을 감고 내 눈이 당할 때 주 언제나 취해 주시는 주님 주님과 주의와 순정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주님께 맡기고 이 길은 주님과 진실하고 진실하고 바라보니 수연이 없이 진실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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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